제가 2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. 그 회사에는 5년을 다녔지만 재취업도 문제는 없어서 결혼 준비나 결혼 후에도 더 신경 쓰고 싶어 일을 결혼 두 달 전에 그만뒀어요. 회사 사람들에게는 따로 오라는 말을 안 했고 친하게 지내는 동료 몇 명들만 초대했어요. 그 중에 저보다 3년 늦게 들어온 여자애가 있었는데 진짜 일도 드럽게 못하고 두렵게 사고치고 정말 안 맞아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. 그런데 제 결혼식 날 왔더라고요. 대기실에 있는데 왔길래 놀랬지만 그래도 축하해주려고 왔나 보다 싶어서 고맙다고 사진도 찍고 정신없이 나를 보내고 장부 보니 3만원 혼자 온 건가 싶고 밥값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와준 게 고맙네 생각했고 와준 사람은 다들 고맙다며 연락 돌리는데 회사 친한 동료가 걔 돈 얼마 냈냐고 물어봐서 3만원 냈다고 하니까 기겁하면서 처음 본 여자 3명이랑 남자 1명 데리고 와서 밥 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식구는 어떻게 5장이나 쳐 가져간 건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연매기로 온 거예요. 아무튼 시 끝나고 회사에서 동료가 그때 그분들 누구냐고 했더니 쌍심 지켜고 왜요? 막 이랬다고 하는데 그 후로 소문 다 돌아서 쌍년 돼가지고 지도 못 버티겠는지 관뒀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화가 났지만 집 꾸미고 등등 하느라 신경 쓰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자그마치 2년이나 흘러 동료에게 연락이 왔어요. 그 여자 결혼 하나 보다고 프로필에 떠있다고 같이 가자고 처음엔 막 똑같이 유치하게 굴 거 있나 싶다가 갑자기 막 억울해져서 아는 동료 4명 모으고 내 친구 3명에게 부탁해서 8명이서 갔어요. 진짜 그 표정 사진으로 찍어뒀어야 했는데 잊을 수가 없네요. 축하해! 했더니 동공지진 근데 나는 너 사진에 남기 싫어서 같이 찍지는 못하겠다. 귓속말로 전해주고 나와서는 5만원 한 봉투에 만원씩 넣어서 식권 2장 1장 동료 몇 명에게 내 번호 알려달라고 카톡이나 메신저 왔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잡았대니까 별말은 없었는데 신혼여행 갔다 온건지 새벽에 인스타로 메시지 오길래 욕보내고 차단박았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